2014년 중국 민간 공예품 박람회 및 제3회 은 장신구 자수 박람회가 지난 29일 구이저우의 카이리에서 개막됐습니다. 앞으로 3일간 지속될 박람회에서 선보일 화려한 소수민족 전통 복장이 독특한 민족풍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짙은 색의 긴 치마에 수놓은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고 각양각색의 은 장신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구이저우 소수민족 복장의 특징입니다. 이날 박람회에서 선보인 다양한 소수민족 복장이 가장 주목받는 예술품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동족 복장은 정교한 자수가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은 장신구까지 합치니 단아하면서도 수려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우자이루 씨는 동족의 여성들은 만 16세가 되면 가정에서 시집갈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시작한다면서 천을 짜고 염색하고 맨 나중에 자수를 놓고 은 장신구를 마련하기까지 4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바느질 시간이 긴만큼 한 땀 한 땀 가족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박함 속에서 화려한 중체를 강조하는 묘족 복장은 자수, 십자수, 나병을 주요로 공예로 하는데 귀중한 은 장신구를 매치하면 더욱 고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이치 우메이씨는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된 은 장신구만 해도 5kg은 되고 복장 전체의 무게는 10kg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첸둥난 지역 여성들의 묘족 전통 복장은 화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장의 무늬는 모두 선조 때부터 전해져내려온 전설 이야기입니다. 묘족인들은 전통 복장을 통해 문화를 전승하는데 이로써 이들의 전통 복장은 오래된 서사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묘족의 전통적인 자수는 평수, 퇴수, 말꼬리 자수 등 18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몇 가지 바느질법으로 나뉩니다. 한 견지의 묘족 전통 복장은 보편적으로 수년간의 자수 과정을 거쳐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60세인 왕진아 씨는 10여 살 때부터 묘족 자수를 배웠는데 현재는 첸둥난주 무형문화재 묘족 자수 대표성 전승자입니다. 왕진아 씨는 매일 8시간을 꼬박 자수해 3년 반 만에 만들어낸 작품이라면서 아름다운 전통 복장 한 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장에는 묘족의 6가지 전통적인 자수 기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왕진아 씨는 한 벌의 복장은 한 사람이 자수해야지 절대 두 사람이 하면 안 된다면서 두 사람의 공예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수는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해야 할 잘할 수 있다며 화려하고 산뜻한 자수무늬만 봐도 갖고 싶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